현대그룹 고 정몽헌 회장 10주기 추모 사진전이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동관 2층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. 사진전에는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상선 등 계열사 대표 시절 경영자로서 사업 현장을 다녔던 모습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 추징 당시 모습, 그리고 학창시절과 가족사진 등 총 137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. 이번 사진전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